음, 비딧마스터 A의 15, 원. 원, 15-1 풍문자, 이렇게 보죠. 뭐야, 로드부터 나오죠. 저, 시작합니다.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 오케이. I like 라이스. I like 라이스. I like rice. 나이스의 뜻이 뭐지? 나이스의 뜻이 좋다 좋다? 좋다 아닌데 좋은인데 좋은이요? 응 나이스... 나이스 뭐할까? 나이스 보이 하면 뭐야 나이스 보이 좋은 사람 좋은 남자아이 좋다 남자아이는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럼 나이스의 뜻은 뭐다? 좋은 좋은이지 좋다가 아니야 틀었어 케이트 라이크 라이스 케이트 라이크 라이스야? 케이트는 여자 한 명 아니야? 케이트는 여자 한 명 아니야? 케이트 라이스 라이크 라이스 케이트 라이크스 해야지 그치 케이트 라이크스 트레이크 라이씨 케이트 라이크스푼 라이크 뜻이 뭐야? 라이크 좋아하다 좋아한다 이건 무슨 C야? 어 하다시지 하다시 이런걸 보고 여긴 다 barrier 하다시에는 S를 붙여야 할 때가 있어 Nate 계속해서 텔? 텔? 피트겠지 피트? 라이스? 라이스? 오케이 피트는 남자 한 명이지? 피트는 남자 한 명이지? 그럼 암만 길어봤자 피트를 적어 암만 길어봤자 모니까 피트는 남자 한 명이니까 네 한 명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희지 그쵸? 희나 시가 뭐뭐 한다 해야 돼요 희나 시 뒤에 있는 희나 여자면 시 또는 이 뒤에 있는 하다시에는 s나 es를 붙여줘야 돼요 계속해서 마이크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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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라이스 마이크 라이스 라이스 맥시 라이스 라이스 Praise Rose likes rice. Rose likes rice. June likes rice. June likes rice. 그럼 계속해서. Mice likes rice. Like. Mice like rice. 여기는 왜 또 likes가 아니지? 한 명이 아니니까. Mice 난만 길어봤자. He. 하나가 아니라며. Daddy. He, she, it. 여럿이잖아 여럿. 남자 한명도 아니고 여자 한명도 아니고. 생시 들이잖아 그치? 네. 그럼 맘만 길어봤자. Daddy. He, she, it. 이 아니니까 여기는 S 붙이면 안돼. 네. Rice is very very nice. Rice.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그렇지. 계속해서. He. Like. Rice. 뭐라고 여기? He. 히야. 히는 어떤 남자 한명이 히 아니야? 위. 위 아니에요. 히가 아니고 뭐야? 위. 위 라이크야. 위 라이크세요. 위 라이크. 위 라이크. 뭐라ะ요? 위 라 잇. 위 라이크야. 위 라이크 설icht했죠? 위 라이크가 기어였까? 위 라 다했자? do you like rice? do you like rice? do you like rice? 오케이. 그래서 틀린거 고쳐주세요. S3 전암 watering floor pela bagine.